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하여 산을 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오직 여화의 뜻만이 완전히 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영혼 구원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촌말씀 운동과 이삼실라라 보구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교 배경과 헬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갖고 다퉸냐 우리가 복음이면 되지만 그리스도면 되지만 유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먹는 것 같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요 그 당시에 우상에 제사된 한 번 들여진 채 유통되는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런 것 같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좀 믿음이 연약해서 찝찝한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이렇다 저렇다 분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너는 왜 그 밖에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릇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도바울이 반복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저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제1문답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 뭐라고 해답이 달렸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주를 위하여 삶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영화롭게 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이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동전서 13장은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AD 50년경에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개척하고 창립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시가 어떤 곳이냐 로마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지 100년밖에 안 되는 신설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좋아서요 무역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국적 민족들이 살았고요 또 로마 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지성과 수사학을 중시하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자신의 세련됨을 뽐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음란하고 태폐적인 그런 영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음란하다 그런 말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아는데요 바울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선교지로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를 이 전에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13장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영혼구원의 마침표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 보면 사람의 방언은요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참 좋죠 외국 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아주 중요시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요 이 당시의 수사학과 웅변을 중시하던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게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과리와 같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메시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하면요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도바울은요 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뛰어난 외국어의 실력도 갖고 있고요 뛰어난 운병력을 갖고 있어서 설교가 기가 막혔고요 예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끝내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사역해본 결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이 영적인 그릇 나의 인격의 그릇 이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에요 틀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옳은 말을요 굉장히 무례한 그릇에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야 니가 왜 이렇게 어른 줄 아냐 훈련 못 받아서 그래 이번 명절날 훈련 받았어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굉장히 무례한 그릇에 우리가 담아서 줍니다 그리고 야 너 기도 안 하지 얼굴 보니까 딱 기도 안 하게 생겼다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전달하면 맞는 말이죠 기도 안 하죠 근데 그게 메시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니가 예배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말 수백 번 해줘도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상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고칠 게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의 성깔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니 성깔 좀 죽여라 그 성깔로 사람들 상처가 받지 무슨 사역을 하겠냐 그렇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다혈질적인 성깔이 열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3천명, 5천명이 회심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그릇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랑의 결과를 보세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간관계입니다 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관리한다 잘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문을 하셨잖아요 입에 방문을 한다 그리고 손에 방문을 한다 발에 방문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바뀝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서 23절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 모든 부분이 뭡니까 다 인간관계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138 언역에 누리고 1장 14절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막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예배 중에 치유되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이 모든 부분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전도운동도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많은 부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철야 기도도 하고 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뒷담하고 이런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가장 먼저 우리 입술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입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오랜 원수 관계였던 야곱과 애서가요 극적으로 화해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했어요 야곱이 거짓말쟁이라더니 진짜 아천도 잘한다 형님을 봤을 테니까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하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요 아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형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죠? 애서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에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에일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먼저 138의 원약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지식으로 알던 것을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그 응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형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감동이 임한 겁니다 진실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야 그래 우리가 사천말씀 운동을 위해 나아가야지 이삼신나라 보고만에 나아가야지 그 이전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자에 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아 난 오래 참지 못하는데 아 난 온유하지도 못할 때도 많고 난 시기도 많이 하는데 자랑도 많이 하고 교만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이 사랑자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꼭 맞습니다 맞아 이분은 사랑 그 자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맘땜 지내면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아 이 직분 내년엔 내려놔야지 아 오늘 내가 1년 동안 이 직분하느라 너무 많이 지쳤어 아 1년 동안에는 좀 내가 쉴 때야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에서 부서에서 아 내가 이 직분을 계속해야 되나 힘들기 때문에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냐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냐 모든 사역의 동력의 근원은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냥 메시지만 여태게 들어서 근데 메시지는 많아요 근데 내 안에 진짜 근원적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사역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천말씀 영혼 구원해야죠 그 근본이 뭐냐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불신 친인척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예배하는 걸 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 돈 돈 돈만 주차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합니다 성공 주차갑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을 예배하고 폭력을 예배하고 많은 것들을 예배하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천말씀 운동과 이삼신나라 보구마루의 방향 맞추시길 축복하겠습니다